시내버스? 아니죠. 시외버스? 아니죠. 메타버스.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? 가상을 뜻하는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3차원 가상공간을 말합니다. 기억나니? 나 때는 말이죠. 싸이월드라는 가상공간이 있었는데요. 도토리로 아바타를 꾸미고 일상을 공유하고. 그때가 참고하셨는데. 알지. 나도 알죠. 그런데 이젠 거기서 더 나아가 실제 현실을 구현한 가상세계의 사회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SBS 희망TV에서 아주 특별한 메타버스를 만들었습니다. 가상공간에 나눔을 더한 희망시티인데요.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상세계. 희망시티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